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총공세를 퍼벗습니다. 사단이 벌어진 것인데 그것을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야 되겠어요. 결제 해지를 하셔야죠. 천용규 의원님. 사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을 굉장히 대형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와 대통령 간의 사적 관계에 의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런 간단한 사건이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그래도 정말 사적인 관계에 의중을 해서 본인의 의견을 메시지로 보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서 내부총진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비춰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권성동 원내대표께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섭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상으로는 사적 관계, 지금까지 사적 채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었는데 실제로 대통령께서 업무폰이라고 하죠. 보안폰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 휴대폰을 사용해서 텔레그램을 보내는 것이 포착이 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사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에 관해서 사적 채용까지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 여기에서 아까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비대위원장께서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가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서 본인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데 왜 이렇게 강거망동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대응 사건이라고 민주당은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친이익의 박찬대 의원은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을 조폭에 빗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폭처럼 숨어서 대통령이 당권 싸움이나 진두주의하는 모습이 노출됐다라는 건데 박정하 의원님,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고 급기야 이재명 친이익의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조폭 같다. 그래서 뒤에 숨어서 당권 싸움을 진두주의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물론 이 사적 대화에 SNS 문자가 공개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실수를 했고 어디선가 정말 사과를 해도 해도 여러 번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만 글쎄요, 저는 지금 박찬대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저 뒤에서 뭐뭐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는 본인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그럼 그 전에 어떤 대통령께서는 당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이해관계를 정리하려고 정면에 나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맨날 어디선가 장막 뒤에 숨어 있었던 거는 저는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 하나 돌아봐야 될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당권 싸움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글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치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뭔가 숨기고 싶은 부분 이런 것들을 가리려고 또 여당의 잘못된 부분을 얹어 타려고 하는 또 이 전형적인 민주당의 수법 아닌가라는 생각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송구하고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한테 비난받고 책망을 들어도 저는 민주당한테만은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 또 한 번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의 의혹은 이겁니다. 의혹 제기는. 공세는 대통령이 이 대표 징계를 진두주의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단이 있어요. 앞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그건 뭐 비중이 얼마간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뒤에 뭐냐면 당이 잘 가고 있습니다. 격려성이 있어요. 저는 비중을 어디 두어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저는 최소한 이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뒤에 있었던 문장, 이 단어에 비중을 더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해석하는 것처럼 뒤에서 뭔가 조정하고 무언가를 음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 당의 모습에 대해서 격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더 방점이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입장 전해드렸고요. 거쳐진 것 같아요. 저격은 요즘에 다시 한 번 더 resolved.